한글자막 by 한효정 작가의 산책질 다음 작품을 만나는 이디도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재미진 야외공원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수다 이디 신 작품번호 37 제주 빛 질이우다 제주를 상징하는 보름과 몰 제주의 몰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연못 백록담 인조낭으로 실내 공간에 인공의 꽃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헤엄치는 LED 물고기를 표현한 숫고지 네 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수다 멋진 예술작품도 감상하고 소랑어는 여인 가족 친구들과 이와기도 험한 풍속을 만들어가는 뒤 이디가 말 그대로 유톡배가 아닌가마스 다음은 즐거운 앞엔 커뮤니센터로 가게 다음은 즐거운 앞엔 커뮤니센터로 가게